시간 조건의 부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면 이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시간과 조건을 나타낸다. 그럼 부사입니다. 근데 부사 중에서도 이제 절입니다. 절. 절을 공부하는 겁니다. 절. 절이라는 것은 주어 플러스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이 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부사절은 문장 앞이나 뒤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을 말한다. 절과 절이 연결되는 것이므로 부사절은 접속사가 이끈다. 접속사 꼭 필요합니다. 접속사의 의미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나 춤추는 거 좋아해. 나는 어렸어. 나는 어렸다. 그렇죠? 자 지금 이 절과 이 절. 그렇죠? 이 절과 절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춤추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나 춤추는 거 좋아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외에는 종속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종속접속사 종속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두 개의 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절이 나오고 이 종속접속사로 시작되는 이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속접속사로 시작되니까 주어로 시작되는 거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왜? 주어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절이 두 개니까 이름이 이제 각각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종속절 여기는 주절. 절이 두 개니까 절이 두 개니까 이름을 갖다가 이제 이름이 이제 길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종속절은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절입니다. 모양으로는 종속절 품사로는 부사절입니다. 주절 그 다음에 여기 주절은 여기 이제 보통 주절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냐 시간 조건의 부사절 부사절 맞네 부사절 맞네 그런데 이 종속접속사가 이 종속접속사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 종속접속사가 when 같은 거예요. when when 그 다음에 뭐 after 같은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은 if 이런 거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접속사의 의미가 곧 이거예요. 의미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when이나 after가 들어가면 이거를 우리는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when이나 after 등으로 시작되면 시간의 부사절 if로 시작되면 당연히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시간 조건 이것은 바로 이 접속사의 의미랑 같은 겁니다. 접속사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설명도 나오네요. 시간의 부사절은 주로 주절의 내용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현재로 미래를 나타낸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현재 미래의 일인데 미래의 일인데 현재의 시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시제는 현재죠. 이게 시제 시제랑 실제 일어나는 때 실제 시간 달라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실제 일어나는 시간과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피자 주문할 거야. 내 동생이 집에 올 때 내 동생이 집에 올 때 왼절이 종속절 주절 여기 나왔어요. 피자 주문할 거다. 자 동생이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냐면 지금 말고 분명히 윌컴 미래에 오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 오는 건 미래에 오는 거지만 여기는 현재의 시제를 썼습니다. 현재의 시제를 썼습니다. 컴즈라고 분명히 미래에 오는 건데 뭐를? 컴즈 왜? 부사절 시간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이니까 그죠? 자 여기가 뭐다?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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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간의 부사절 입니까? 왼으로 시작되니까 왼으로 시작되니까 시간의 부사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대회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접속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간의 접속사들입니다. 시간 접속사들입니다. 뜻을 알아두면 됩니다. 뜻 시간의 접속사들이 나와있네요. 여기 나와있네요.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접속사들 while since 아 이거 잘 안보이네 잘 안보이네 다른 걸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그죠? while since until as soon as as 그러니까 위치가 다양합니다. 위치가 다양하죠? 앞에 올 때도 있고 중간에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올 때는 여기 보는 거와 같이 앞에 올 때는 이렇게 이렇게 컴마가 오죠? 컴마가 옵니다. 컴마가 옵니다. 자 앞에 올 때는 이렇게 컴마가 온다 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make hay 되겠습니다. 건초 되겠습니다. 건초를 말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른 풀을 얘기하는 거죠? 마른 풀을 while while은 동안이죠? 마른 풀을 동안에 아 여기 뜻이 나와있지? the sun shines 햇빛이 빛나는 동안에 미리 미리 준비해 두어라 그죠? 시간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미리 미리 준비해놔라 준비성 그죠? 이걸 얘기해주는 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절 종속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나는 이모를 본 적이 보지 못했다 since 이래로 어디 있어? 이래로 내가 중학생이 된 이래로 이런 뜻이죠? 중학생이 된 이래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신스 그 다음 네가 공원에서 걷는 거야 걸을 때 너는 또한 즐길 수가 있다 그 경치를 그 경치를 끓여라 이런 얘기죠? 끓여라 이런 얘기죠? 감자죠? 감자를 끓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삶다 삶다 끓이다 언제까지? 감자가 소프트 부드러워 쓸 때까지 이런 얘기죠? 푸테이로 아 데이네 그죠? 이렇게 until 까지 그 다음 on the weekend 주말에 오늘 애네 이렇게 봐야 돼 애 그죠? 주말에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 뭐 뭐 하지 않으면 뭐 뭐 하자마자 내가 깨어나자마자 깨어나자마자 일어나진 않는다 그죠? get up 일어나자 그죠? 주말에 눈 떠도 그냥 뒹굴뒹굴 누워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침대에서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접속사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사절에서 음 자 팁 나왔는데 부사절에서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쭉 나오는데요 쭉 나오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속 접속사 나오고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그랬어요. 형용사 그 다음에 전명구도 올 수 있어요. 전취사 플러스 명사구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때 이때 이 주어랑 이 주어가 똑같아요.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 주어가 똑같을 때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뭐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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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플러스 비정사를 생략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생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속 접속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거나 그죠? pp가 나오거나 그죠? 이런 것들 형용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만 그리고 주어동사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Many students do their homework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숙제를 한다. 뭐 하는 동안에? 듣는 동안에 음악을 듣는 동안에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서로 보면 좋겠다. 데이아를 생략했죠. while listening 이렇게도 쓸 수 있다. while listenin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략해서 쓸 수도 있다. 뭐를?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을 할 수도 있다. 조건은 정독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어디 똑같은지 볼까? many students 이렇게 밑줄이 잘 안거지네. many students 그 다음에 데이 똑같죠.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거를 생략을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 비동사가 여기 있나요? 여기는 없습니다. 갑니다. if these 등등등 나와있네요. if나 these 하겠습니다. if unless 부사절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주절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현재가 미래를 나타낸다. 중요한 거죠. 조건의 부사절에서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역시 현재고 현재로 미래를 나타낸다. 중요합니다. 자 if 뭐 if절 그 다음에 여기 주절 if절이 조건이고 여기 주어동사는 주절이 결과다. 라는 것입니다. if너 뜻이 만약 뭐뭐라면 이거 unless는 if너 을 주의로 쓴 거죠. 그래서 만약 뭐뭐し 아니라면 이란 뜻입니다. 봅시다. 벌이 있어요. 벌 벌이죠. 벌은요. 공격했습니다.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를 만약에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don't move는 되는데 want move want to move 미래형으로 쓰면 틀리다. 왜 if절에서는 조건의 절에서는 미래의 의미는 현재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don't move 를 써야 된다. 참고 I will ask 나는 물어볼 거다. 그에게 올 건지 안 올 건지 자 welcome 썼는데 이따 welcome 맞아요. 왜냐 이 if가 이 if가 뭐뭐 인지 아닌지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f가 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뭐다? 그때는 미래는 미래로 쓴다. 인지 아닌지 그래서 if가 만약이란 뜻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 이따는 미래는 미래로 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역시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unless you try 만약에 네가 시도하지 않게 되면 너는 놓칠 것이다. 그 기회를 미스 놓치는 거야. opportunity 기회 되겠습니다. unless if는 아시죠? 이거 바꿔 써보겠습니다. if you don't try 컴마 이 얘기죠. if you don't try 이렇게 unless를 쓴 겁니다. 여기죠. 됐죠? opportunity 기회고요. 좋습니다. 체크업 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알맞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자 컨테스트 대회 같은 겁니다. 대회가 be canceled 수동태죠. 취소되는 거죠. cancel 취소하는 거니까 if 만약에 if 만약이죠. 만약에 weather가 나쁘라면 날씨가 나쁘다. 그렇죠? 만약 날씨가 나쁘다. 만약으로 봐야겠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wonder 나는 wonder하다. wonder는 궁금하다. 이런 얘기죠. 나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onder가 크게 놀라다. 이런 뜻도 있어요. 크게 놀라는 거야. 이렇게 if는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인지 아닌지 이렇게 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빌려주는 건지 나에게 이거를 자 이거 랜드가 있죠. 시어동사 미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your math 노트북 이게 직접 목적어네. 수학 노트를 나한테 랜드는 빌려주다. 빌려줄 건지 안 할 건지 궁금합니다. for a while 잘 적어내야겠네. 이렇게 잠시 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지 아닌지 자 b 보겠습니다. 알맞은 거 골라 보겠습니다. 자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끌어주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왜는 뭐뭐 할 때 시간의 접속사죠. 모든 사람들이 앉는 거죠. 앉을 때 씻다운 앉는 거죠. 그들의 책상에 앉을 때 자 이렇게 현재의 시에 써줍니다.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절에서는 미래를 현재로 쓴다. 미래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I don't know 나 몰라요. 자 이때 if는요. 인지 아닌지 이런 뜻입니다. 인지 아닌지 나 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가 받아들일지 자 will accept 입니다. 왜냐하면 인지 아닌지 일때는 미래는 미래로 씁니다. accept죠. accept는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또는 뭐 수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허락 수락하다 자 우리의 offer 제안을 at the meeting 회의에서 내일 이런 얘기죠. 내일 회의에서 우리가 하는 제안을 수락할지 안 할지 나 모르겠어. 그래서 will accept 가 답이죠. 다음 삶이라는 것은 be like 버머와 같다 이런 뜻이죠.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당신은 fall off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지 않는다. stop pedaling 페달 밟는 것 페달을 밟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top ing 는 ing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얘기죠. 페달을 밟다 밟다 이런 뜻입니다. 명사도 됩니다. 페달 만약에 당신이 멈추지 않는다면 안 넘어질 거야. 그럼 이거네. 만약에 멈추지 않는다면 그니까 on message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 나왔죠. stop 그리고 ing 이렇게 이미 ing 하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페달 밟던 것을 만약에 멈추지 않으면 안 넘어질 거야. 그래서 unless가 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